그래서 한번 의무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우리가 항상 아이들을 가르쳐요 뭔가를 가르쳐요 말과 행동으로 they learn 그들은 배우죠 from seeing 보는 것 좀 이따가 듣는 것 얘기도 나올 거야 they learn from hearing and from overhearing 듣는 거 혹은 over hearing 이렇게 주워 듣는 거 주워 듣는 걸 통해 배운다 이거야 그래 여기서 글의 요지를 추측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하라 이거야 어른들한테 밑으로 가봐요 children check their values of their parents about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life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했지 여기서 말은 공유하다지만 뭐야 아빠 거를 엄마 거를 내가 배우니까 공유한 거지 배운다는 뜻이죠 그들 부모의 가치관을 배운다는 말이야 뭐에 대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다음 문장 가봐요 our priorities and principles and our examples of a good behavior can teach our children to take the high word when other words look tempting 여기서는 그래도 알아야 될 단어들이 몇 개 굵직한 게 나오긴 했다 그치 priority는 우선순위라고 해석하면 똥 멍청이겠지 그치 우리가 우선시하는 것이 영어로 priority예요 알겠죠 우리가 우선시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삶의 원리 원칙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example 모범 사례죠 선행의 사례들이 가르친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take the high road 이거 밑줄 쳐야지 take the high road는 밑에 단어장에도 써있단 말이야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그냥 거저주기 문제 한 3점짜리를 이렇게 낼 수 있어 take the high road가 뜻하는 바가 뭐냐 뭐하는 거야 좋은 행동을 하는 거죠 선행을 하는 거죠 군자는 큰 길만 가잖아 그치 색길로 새지 않잖아 그치 그 얘기지 요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기 뒤에 나오잖아 다른 길이 look tempting 단어 외우셔야 돼요 tempt 유혹하는 tempting 유혹적인이죠 다른 길들이 되게 유혹적이야 그런 유혹적인 길을 뿌리치고 하이로드 대로를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걸 얘기하려면 부모가 하이로드를 타야겠죠 갑니다 remember that children do not learn the values that make up strong character simply being told about them 자 기억하세요 명령문이네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요 뭐를 가치관을 어떤 가치관 강력한 캐릭터 탄탄한 캐릭터 캐릭터를 품성 인성 인격 아무거나 해석해도 돼 강력한 인격을 구성해 줄 만한 그런 가치관을 단지 ing 함으로써 외우진 않는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야 being told telling이 아니야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에 의해서 이거 수동의 동명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니까 이거 수동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니 그냥 몇 마디 주소 듣는 걸로 아이들이 이걸 다 배워? 야구시 학원이 뭐가 필요해? 학교가 대학이 뭐가 필요해 그렇지? 그러면? 갑니다 learn 그럼 어떻게 배운다? seeing 봄으로써 근데 조심해야 돼 야 see라는 게 원래 뭐야? see라는 게 지각동사지? 그러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듣기다 이거잖아 그치? 이게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뭐가 나와? 동사의 원형이 나오지 그치? 물론 ing 형태가 나와도 틀린 건 아니야 그치? 여기 좀 봐봐 그들은 배워 뭐? 봄으로써 배워 뭘 봐? 주변 사람들이 여기 여기 act on 행동하고 uphold 지지하는 걸 통해서 여기에 원형이 나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좋았어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부모가 이렇게 몇 마디 떠들고 짓거리는 걸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정말 그 행동을 하고 그런 가치관을 지지하는 삶을 사는 걸 봐야지 되는 거죠 확인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show 보여라 이 조아나 아이에게 그리고 샴푸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범을 바이어 액션 행동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정말 시험 문제 쉽게 내는 학교 같으면 이런 거를 뭘 낼 수 있어? 시험 정말 쉽게 내는 학교로 핑크카드 낼 수 있지 근데 우리 학교는 아아 우리 학교를 좀 모르겠어 우리 학교는 이렇게 쉬운 걸 낼까? 근데 내도 이거 내도 내가 볼 때 정답률이 이거 한 45%밖에 안 낼 거야 왜? 영어 공부는 더럽게 안 하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But in our daily lives we can show our children that we respect others 이건 뭘 제시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존중이라는 말을 왜 나와?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가 왜 나오는 거야? 우리가 굵직굵직한 얘기 했잖아 삶의 가치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디테일한 건 뭐야? 다 사례 제시야 예를 들어 라는 말이 여기 없어도 사례 제시지 그치? 알았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남을 존중하는 거 우리가 남을 존중하면서 산다는 거 어떻게 보여주지? We can show them our compassion 우리의 compassion 동정, 연민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언제? 남들이 배부를 때? 배고플 때 배고플 때, 힘들 때 그쵸? 그래서 Others are suffering 이 단어가 이 단어랑 뭐야? 쿵짝이야 어휘 문제로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계속 갈게 남들이 고통스러워 할 때는 걱정이나 이런 연민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다 그쵸? 결국에는 지금 뭐야? 선생님이 출제가 안 될 것 같다면서 열심히 설명을 했잖아 그런데 어휘나 이런 것들 빈칸 위주로 나올 것 같으니까 한 4번, 5번 정도만 읽어보면 이건 안 틀릴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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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